3, 2, 1 숙보 4월에 비었던 벚꽃이 9월에 또 폈다 단풍철에 핀 벚꽃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4월에 피었던 벚꽃이 9월에 또 폈다 단풍철에 핀 벚꽃 이었습니다 충주에서 9월인 요즘에 벚꽃이 다시 피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4월에 한 차례 폈다가 졌는데 5달 만에 다시 핀거에요 전문가들은 늦더위로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생긴거라는데 가을 태풍이나 비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따뜻하거나 더운 날이 오면 벚나무 같은 경우에 꽃을 다시 피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봄의 상징이었던 벚꽃이 가을에도 핀다 날씨가 이제 뭔가 이상해졌다는 거죠 벚꽃 엔딩 같은 봄 한철송들이 이제 가을에도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연금송이라 그러는데 사시사철 연금송이 될지 아무튼 벚꽃이 다시 필 정도로 따뜻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주말이 지나면 또 늦더위가 가고 진짜 또 가을이 온다고 하니까 가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벚꽃 어게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날씨라는 게 이제 뭐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 한 방향으로 가긴 가더라고요 최고점과 최저점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사연에 저희 둘이 한껏 과몰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는 시간이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언제든지 참견해 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시간 매립 타임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생방송이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233님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네요 싸게 사서 반품도 안 되는데 살 빼서 입을지 지인한테 줄지 고민입니다 그래요 뭐 지인한테 드리는 게 사실은 순리긴 한데 그래도 한번 빼려는 노력 한번 이기 위해 해보는 거는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배형 줘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해봐도 작을 것 같은데 최수영님 혼자 처음으로 캠핑 왔어요 그것도 노지 캠핑장으로 여자 사람인데 이렇게 캠핑장에서 배텐 들어도 되나 싶네요 노지 캠핑이면 이제 진짜 뭐랄까 1인 캠핑 같은 느낌? 그냥 캠핑장이 아니라 멋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 지금 날씨 딱 좋으려나 배텐 들으면서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캠핑장에 길바닥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맞긴 하죠 근데 뭔가 깔려는 듯한 의도가 있어요 이명렬님 남편이 퇴근 후에 전어회랑 전어구이를 사왔어요 근데 제 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뭐 어때요 부부인데 행복합니다 역시 가을에는 전어가 별미네요 입에서 사르륵 녹아요 전어가 나왔나요 벌써? 지금이 가을인가 계절감이 안 와가지고 먹어야겠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정민님 엄마가 자꾸 본인을 전지현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닭살 돋는데 그래도 전지현이라 불러드려야 할까요? 한 번 부를 때마다 100원을 주시겠대요 한 번 부를 때마다 500원이면 진짜 눈 감고 한 20번 불러드린 다음에 만원 타가고 그 다음부터는 입싹 닫으면 어떨까요? 레슬링 선수 정지현 얘기한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장지현이라고 생각해라 박지영님 오늘 집 앞 오일장에서 즉석 두부를 샀어요 야식으로 두부김치 할 건데 생두부 먹을까요? 들기름에 구워 먹을까요? 베디가 정해주세요 두부김치면 구워 먹는 게 전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생두부도 좋긴 한데 일단 생두부여도 그냥은 아니죠 좀 뜨끈해야 되고 들기름에 굽는 게 최고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를 함께 할 뿐입니다 공연 투어 말고 강연 투어를 하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품적가 이종범입니다 12일 동안 전국 강연 투어를 하신다고요? 어떠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2주 동안 저희 베디가를 떠나게 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하찮은 거 아니야? 이러고 좋아하실 텐데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자 2주간 지금 부재 중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베텀 생각을 하면서 헛헛 하겠죠? 목요일만 되면 되게 허전하고 하겠죠 2주면 사실 그 봄이 투어 같은 느낌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거 너무 거창하고 약간 거기 앞뒤에 좀 껴가지고 갑자기 아내가 장모님을 모시더라고요 어 그런 거면은 뭐 약간 나 우리 엄마랑 놀 테니까 여행비를 실시간으로 벌자 니가 그런 느낌으로 나는 이제 강연에서 강연을 받고 가중여행처럼 쓰는 그런 느낌인데 어 투어 수익은 사실 밑빠진 독처럼 쓱 나간다? 어차피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고대로 아내에게 토스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아내 주장에서는 뭐 어 못 갔던 휴가 그럼 갈까? 넌 일하고 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미국 대선 투표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 싶냐고 아니 아니 아닙니다 남부지방 쫙 돕니다 아 그래요? 어디 어디 가나요? 일단은 부산 만화축제에서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 갔다가 그 다음에 광주 대구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거 다 이제 강연이죠 먹을 거 많네요 많죠? 너무 좋아요 제주도 부러운데 실제로 대중강연하면은 난 두 시간 떠들잖아요 그럼 진짜 그 기운이 쏙 빠져요 그때 뭐 맛있는 거 먹어줘야 돼요 이야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먹는 짤 같은 거 좀 많이 저장해 보시고요 잘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근데 강연을 하는데 이게 사실 자존심 문제이긴 한데 조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 근데 대중강연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졸거나 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기본적으로 대중강연에서 누군가가 딴 짓을 한다 그럼 전적으로 그건 내 탓이에요 내가 혼을 못 빼놓는 거지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도서관이라거나 그런 공공기관 같은 데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웹툰 작가가 왔대 그리고 그냥 지역 주민이 오시는 거예요 웹툰 작가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 처음 본다 구경하러 가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의 끝은 안 갑니다 사실 김풍인가 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김풍 같겠지 수연 나서 그러면 침착맨인가 풍채가 좋아 김풍인가 김풍 침착맨 어디겠지 뭐 이런 식으로 늦으면은 기한팔산가 광주 가서 이종범 작가가 강연한다 그러면 뭐 이제 현수막에 작가 살짝 조그맣게 해내가지고 일부러 바람의 아들이 왔나 착각하고 오신 분들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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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뭐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네네 자 7944님 어제가 수능 D-51이었어요 네네 공부하기 싫은 고3입니다 작가님은 작업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 어떻게 마음을 잡으시나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연재하고 있을 땐가요 연재를 하고 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 뭐 수능은 저 멀리에서 다가오잖아요 저 멀리에서 거대한 해일이 다가오잖아요 웹툰 작가에게 마감이라는 거는 매주 뺨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상황이 유지가 못됩니다 매주 수능 보는 느낌 매주 수능이죠 약간 약한 수능을 매주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연재도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은 사람 있죠 뭔가 잔소리 듣는 거 싫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잘해요 근데 약간 대범해 야 어차피 그래봤자 뭐 인간 역사 안 바뀐다 이런 그런 프리한 타입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좀 기다리거나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능 한 개 틀렸습니다 아니 뭐 언제 한 개가 됐어요 완전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이거 틀린 말입니다 세 개 틀렸나요 세 개 두 개 왔다 갔다 기억해 가뭄가뭄 두 개 자 수능 두 개 틀린 사람한테 사실 조언을 들어봤자예요 실제로 저 고3 때 생각해보면 뭐 했어요 고3 때 공부하기 진짜 싫을 때 있잖아요 고3 때 야간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 학부모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봉고차를 12시에 보내준 거예요 1년 내내 그럼 두 시간 동안 뭘 해요 공부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난 그거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서 진짜 제일 재밌는 만화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만화 제일 재밌는 애니메이션 이걸 딱 준비해놨다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했어요 야 끝나고 빨리 끝나고 그거 보자 그럼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만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재수없네요 절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냥 두 개 틀렸다고 해서 담백하게 끝났으면 그냥 조금 재수없고 말았을 텐데 그런 게 있어 줘야 돼요 나는 고3 때 매일 두 시간씩 만화를 읽고 수능 두 개 틀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치팅데이가 없어서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가끔 먹어줘야 이게 뺄 수 있는 거잖아요 만화 안 봤으면 두 개도 안 틀렸겠네요 아니죠 아니죠 만화 안 봤으면 중간에 포기했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요? 일종의 치팅지 얘기죠 두 시간 놀면 두 개 틀립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돌리네요 자 오늘 코너 소개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알려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까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시간을 갖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있네요 자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경석님의 사연입니다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 여성분이 본인 옷에 커피를 쏟으신 상황입니다 매너있게 행동한다면 얼룩 가리라고 내가 걸친 외투를 벗어들이는 게 좋겠지만 만약 그날 내가 입고 온 옷이 내가 피부처럼 아끼는 옷이라면 어떡하죠 솔직히 벗어들이고 싶지 않다면요 이건 사실 N보다는 S에 가까운 그죠? 사실 소개팅이라는 것은 N이나 S가 작용하는 때가 아니라 사실 직관 두 눈이 작용하는 때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너무 지금 현재 상태에 소개팅 상대방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까지 지분을 확보한 상태냐 이게 지금 거의 관건 아닙니까? 마음에 들면 다 벗어주죠 한여름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 왔어도 그냥 뭐 덥다 그러고 벗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만약에 처음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이미 정상회담 결렬됐어요 이미 애프터는 없어 비포도 없어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아무리 여러 겹을 껴있고 있어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까봐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제가 잠깐만 그 그대로 앉아 왜냐면 이제 앉아계시면 잘 모르니까 앉아계시면 제가 빨리 가가지고 뭐 좀 가릴 그런 외투 비슷한 옷을 좀 사오겠다 어 그리고 카드 주세요 빨리 카드 주세요 내가 사올 테니까 인성이 왜 이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잘 가다가 갑자기 저는 아무리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카드 주세요라는 말은 안 합니다 아 보통 소개팅을 할 정도의 이 정도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에요 아 보세요 소개팅을 이러니까 소개팅 수능 두 개 틀려요 소개팅을 뭐 자리 잡고 마흔 뭐 때 합니까? 보통 소개팅을 할 나이때면은 가진 것도 없고 어? 정말 열정마간을 가지고 사는 나이때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돈이 없다고요? 없죠 에이 소개팅 잘 됐으면은 그 예산 어느 정도 쓸지 예산을 갖고 왔을 거예요 아 그런가? 네 아 오늘 아 소개팅이 어디까지 진전될지 모르잖아요 아 오늘 극정타결이다 그러면 그 뒤에 쓸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소개팅을 안 해봐가지고 소개팅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충실하게 정말 확보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저는 소개팅을 진짜 많이 시켜줬거든요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진짜 아끼는 근데 만약에 정말 예비비 배디 같은 경우는 애착 옷이 있잖아요 애착 인형처럼 정말 좋아하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팅이 다 입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야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남북 통일이야 너무 좋아 오늘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애프터 100%야 너무 내 이상형이 왔어 남북 통일이란 뭐죠? 미국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무슨 말 그만큼 극적 타결이다 이거죠 오늘 소개팅 훌륭하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내 이상형이다 그런데 커피를 쏟았어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뭐 훌렁훌렁? 그럼요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옷 자체가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제가 이걸 덮고 계시면 아니 그 뚠뚠티 같은 거 옆에 실시 제가 가가지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오겠다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취향 깜짝 놀랄 거예요 벗어들이고 알몸으로 간다? 아니 외투 외투 아 외투 정도 벗어들이고 제법 터미네이터예요 대단한데요 아무튼 네 아 근데 근데 이건 어때요? 뭐요? 상대방이 부끄러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어머 커피 쏟았나 봐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한테 커피를 같이 쏟는 거야 동시에 쏟아 약간 어깨에 쏟는 거야 더보이게 머드축제같이 함께 한껏 그냥 이렇게 커플룩 커플룩 그 상황에서 이미 나 이거 쏟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넌 얼굴에 쏟으라고 하신 분 있고 도망갈 뜻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도 일종의 커플룩이죠 네 괜찮네요 다른 부분에다가 쏟고선 같이 다니는 거야 서양 콩물 축제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근데 정말 앤답네요 이건 정말 우리 앤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한다 소개팅에서 만날까봐 무섭다라고 하신 분 있고 머리부터 쏟아라 자 6992님 거 소개해주세요 먹는 걸 좋아하는 두 분이 만약에 식품 모델을 해야 된다면 어떤 종류의 광고를 찍고 싶나요? 만약에 둘 중 한 가지를 고른다면 건강을 생각해서 먹을수록 살 빠지는 대신 맛이 없는 다이어트 식품? 혹은 먹을수록 살이 찌는 기름졌지만 맛있는 음식? 아유 이건 뭐 일단 베디는 정해진 답이 있고요 뭐요? 아 아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 이분은 맛없는 것도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 그럼요 저는 맛이 없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분은 다이어트 식품도 폭식할 수 있는 분인데? 다이어트 식품 광고 정말 찍고 싶어요 아 그래? 다이어트도 되면서 또 다이어트 식품 찍으면 다이어트 식품을 잔뜩 줄 거니까 광고 찍은 이후에 쭉 뺄 수도 있고 아니요 다이어트 식품 효과도 입증할 수 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이어트 식품의 효과 효능을 어떻게 보면은 비껴가는 분이에요 팝콘도 베디같이 먹으면 엄청 살쪄요 아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저는 그 그나마 맛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게 먹을 때 맛있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 오히려 되게 다이어트 식품이 주면 되게 맛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죠 아니에요 그거는 강조되는 소구 포인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흑백 요리사 보면서 느끼는 건데 백조원 선생님 참 정말 맛있게 드세요 아 그 눈 가리고 입 넣어주면은 진짜 오물오물이 예 눈 가렸을 때도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 입 모양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 맛있는 그 입 모양과 느낌 눈빛 하관이 예 온통 지금 음식에 집중한 상태죠 그러니까 너 너무 감탄했어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이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래서 식품 근데 제가 제가 쓰는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자꾸 뜨는 닭가슴살 광고 보면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 닭가슴사를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근육맨들이 난 그래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생각을 해봐요 아니 다이어트 식품 광고인데 침착맨처럼 먹고 앉아있어요 누가 먹고 싶어요 솔직히 아 저거 먹기 진짜 힘들겠다 그러지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요 의외로 식품 광고 많이 찍었을텐데 침착맨은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광고 찍고 싶으세요? 종류 저는 음식보다는 약간 주류 같은 거 좋아하죠 주류? 좋아하죠 또 뭐 맥주라던가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음식 광고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그거 찍을 때 만약에 맥주를 안 주고 맥주 거품을 맛있어 보이게 연출한 어떤 액체를 하루종일 마셔야 됩니다 네네네 괜찮으시겠어요? 그 액체 맛이 좋으면 상관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맛이 맛은 연기로 커버해야죠 맛있어 보이게 맛이 없으면 곤란하죠 그게 뭐 거기다 액젓을 넣었어 그러면 취하면 안되잖아 그죠 그죠 찍다가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무슨 벌집같이 뭘 넣어놨어 그러면 안되잖아요 보리차 정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죠 논알컬 맥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아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수염에다 거품을 싹 묻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꾹꾹꾹꾹꾹꾹 하면서 이런 걸 진짜 잘해 싹켜가지고 카악 한 다음에 딱 그 수염에 묻은 걸 훔쳐야죠 그리고 약간 라면 같은 거 잘할 것 같아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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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복스럽게 먹어요 제가 라면을 저는 뭐 먹는 광고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저분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 근대 5종이에요 거의 항상 말씀드린 거의 근대 5종급이야 철인삼 정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대 5종뿐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동시에 여러 식품을 한 번에 광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대 5종을 먹는 광고로 지금 뭐죠 남의 거를 뺏어가지고 말타듯이 아니죠 아니죠 연속으로 거의 코스처럼 다 먹는 거죠 근육돼지 근대 5종이라고 하시고 근대 5종 근대 5종 그러니까 이제 정말 광고계 처음으로 여러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해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말로 토크하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번 가볼까요 다음 사연은 1502 원님의 사연입니다 화분을 선물로 받고 식물만 마당에 옮겨 심었는데요 만약에 키우면 키울수록 이 식물이 끝도 없이 자란다면 어떡해요 없애려고 해봐도 뿌리가 땅속에 아주 깊이까지 자라서 식물을 뽑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분은 하늘 끝까지 자라는 이 괴식물을 없애시겠어요 아 이 괴식물 잭과 콩나물 콩나물이 아니죠 콩나무 콩나무죠 콩나무 그리고 이제 주만지 주만지 나오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 괴식물 굉장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웹툰에 아수라라는 웹툰에도 나오죠 아 이 식물이 근데 그 식용이 가능하냐 식용이 가능하면 중요하죠 이것은 유익한 식물이죠 대체 식물 이거 이제 그때부터는 식량이죠 식량 그때부터는 뭐 사실은 굉장히 재난 상황에서도 문제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니면 그 식물이 내가 괴식물이지만 내가 너 품어줬다 네네 아 그러면 이제 몇 년 정도 집에서 숙식을 했으니까 자아가 있어요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제비처럼 미물이지만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갑자기 박이 열려 박 흥분해처럼 은혜를 갚으려고 열려 박씨처럼 그렇죠 열었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흥부가 박을 열었을 때 뭐가 나왔죠 금은보화가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금은보화가 나왔나 놀부가 열었을 때는 뭐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도깨비들은 나왔죠 놀부를 두들겨 팼다 그러던데 뭐가 섞였는데 도깨비가 나와서 놀부에 혹을 떼갔나 아닌데 일리언이라고 하신 분이 아 비단도 나왔다 비단도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설정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조금 그럴싸 이게 영화화하는 시나리오 원전이라고 보면 그러니까요 박을 식물에 박을 썰었는데 비단과 금은보화같이 네네네 그건 사실 그 누가 밭에다가 짱박아놨는데 그렇죠 발견했거든요 이게 풀고 있다가 커져가지고 터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작물 양성화 그런 느낌이죠 작물이 거기 숨겨져 있었다 작물 흥부가 그거 잘못 먹었다가 탈나요 요즘으로 치면 그거 박을 탔을 때 뭐가 나오면 제일 가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만원권 식권 식권 돈이나 인간이 만든 것이 나오면 사실 큰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굴을 먹다가 갑자기 흑진주가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굴이 충분히 뱉어낼 수 있는 건데 그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큰 거니까 윈윈이죠 윈윈 그러니까 박을 썰었는데 뭐가 나오면 사실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에게 좋을까 괜찮을까 일단은 배드 입장에서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은혜를 갚았구나 골드바 그러니까 똑같잖아 지금 작물이지 뭐 골드바 금은 자연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나무 타입일까요 나무 타입 나무 타입이면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에서 거기서 부동산처럼 쓸 수 있는데 끝없이 잘한다 그러면 괴식물이 집 안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집에 온도를 한 5도 정도 낮춘다 자연 캐리어 그건 좋죠 그건 나쁘지 않고 이제 에어컨 식물 같은 건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사실 식물 GM을 가공해가지고 그죠 식물이 일단 집에 있다는 게 좋은 건데 이게 끝없이 잘한다 그러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더더욱 이제 좋으려면 그게 식용 가능하냐 아니면 그게 무슨 작물을 내놓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초대형 인간을 먹는 파리지옥 같은 느낌 약간 그 근데 나는 나는 알아보는 거지 나는 내가 키워줬으니까 도둑이 들었을 때 먹어주는 거죠 우리 집은 개 대신에 식물이 있어요 약간 방범인가요? 방범초 식물 조심 그쵸 그쵸 식물 조심 우리 우리 푸른 사람을 먹어요 다음 깔게요 다음 깔게요 다음은요 저 형이 제일 맛있는데 왜 딴 걸 먹냐라고 하시면 아기 탕허님께서 두 분은 만약에 1년 365일 중 전국민이 다 쉴 수 있는 특별한 기념일을 하나 만들어서 쉴 수 있다면 몇 월 며칠에 어떤 기념일을 만드실 건가요? 3월 3일 삼겹살데이? 아니면 각자 자신의 생일날 쉬기? 10월 12일 쌍텐절? 뭐가지고 일단은 전국민이 쉴 수 있어요 기념일이에요 무조건 휴일 하루 추가 우리 둘이니까 두 개가 추가되는 거죠 어떻게 1년 중에 제일 의미를 갖고 있는 날짜가 있나요? 기념일을 나와 뭔가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11월에 이제 휴일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좀 을씨년스럽기만 하고 좀 써늘하고 휴일이 없어요 심란한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11월에 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호월 힐한데요? 호월 힐? 그렇죠 호월 힐 호월 힐 전국민이 쉬는 대신에 삐글내면서 다녀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집에서 쉬려고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광고 나가는 시간에 이 사연을 미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뭐랄까 고민을 잠깐 했어요 빨리 예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폰으로 뭘 검색을 했냐면 배성재에 대해 내가 처음 나온 날 검색을 해봤어요 뭐 그런 걸 검색하고 있어요 딸랑이라면 딸랑 하려고 오글거리게 근데 진짜 오래 했더라고요 어 제가 2017년 3월 29일에 처음 왔더라고요 아 2017년에 왔어요? 저 7년 됐어요 저 많이 했다 이야 그동안 정말 오래 봤네 근데 3월 29일이 어 나 처음 나온 날이야? 그러면 뭐 3월 29일 괜찮네 진짜 오래 봤는데 뭔가 기억에 남는 그 하이라이트? 그러니까요 인테리어 벽지 같은 거죠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리지 않는 벽지 제일 중요한 건 벽지예요 우리 집 벽지가 무슨 색이었지 아무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벽지죠 여기 뭐 이섬님 지영님 정말 좋은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벽지인 거죠 그렇죠 11월에 하차일 하나 기념하자라고 하시면 있고 휘파람으로 우리 귀를 얼마나 즐겁게 해줬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휘파람 불 때만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웃음벨이에요 헬리콥터하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음악적 감수성 높은 휘파람인데 불면 웃겨요 진짜로 근데 우리 조작가님은 아무것도 없다가도 되게 우울한 날에도 내가 휘파람 불고 있으면 그냥 마냥 웃어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그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이죠 그럼요 그렇게 좋을까 불고 있으면 맨날 웃어 휘노자 저는 어쨌든 11월에 하나를 꼭 뭐라도 만들고 싶어요 11월에? 네 11월 12일 어때요? 왜죠? 11월 12일이 제가 아내를 만난 날이에요 닥터프루스 연재 결정한 날이에요 11월이? 11월 12일 뭐 하여 쓸 거 없으면 나한테 써요 되게 운명적인 날이네요 이종범 작가에게는 제가 연재 결정된 날 만났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이종범 작가가 집 비밀번호나 웬만한 비밀번호 다 111이 있고 알았는데 절대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김강수님 작가와 아나운서가 아니었으면 동네 바보 형들 같은 그거 들으려고 지금 오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시간 대장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고에요 대장고 다음은요 윤종철님께서 보내줬습니다 두 분은 평행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평행세계가 있다면 다른 차원의 베리와 종범 작가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본다면요? 평행우주 평행우주 많이들 생각해보는 얘기죠 패러렐 월드 이세계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베리가 있어요 웹툰 그릴 겁니까? 아니요 수염 길러야죠 안경 낄 겁니까? 안경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의 아내 만날 겁니까? 당연하죠 거기도 있다면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평행세계에서도 만나겠다? 아 그 친구 평행세계의 그 친구는 그 친구 의사를 물어봐야죠 그 친구 내가 아니잖아요 본인의사가 그럼 이제 완강한 건 아니네 나는 이세계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문전쇄도 할 거예요? 만나는 보겠다 본인 얘기를 해요 자꾸 내 얘기하지 말고 저요? 저는 뭐 평행세계에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 뭐 어떤 거 어떤 거 거기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계속한 네 그래가지고 박태원보다 먼저 금메달을 딴 물개 예 무슨 동 물개였어요? 그러다가 다른 종목으로 또 전환해 마이클 조던처럼 온 종목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진짜 군대 우정 타고난 운동 진짜 군대 우정하는 거예요? 박대환이라고 해서 육상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여기서는 이제 입으로 전하지만 거기서는 몸으로 직접 뛴다? 그렇죠 지금 입으로 모든 종목을 중계하지만 거기서는 몸으로 모든 종목을 섭렵하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 아직 좀 늦었나? 늦었죠 꼭 프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세계에 있다면 제가 제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직업은 종합게임 스트리머예요 정말 게임하고 싶어 온갖 게임을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건 아직 늦지 않았죠 저는 그래서 말년의 꿈입니다 노년기의 꿈 저의 노년기의 꿈은 시니어 종합게임 스트리머거든요 하얗게 머리가 새가지고 흰 수염하고 흰 수염? 네 그렇죠 흰 수염 머리 흰 수염도 하얗게 새겠죠 나중에 언젠가 지금 해보세요 지금요? 용기를 가지고 지금요? 지금 바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바쁜 사람은 결국은 이제 몸이 진짜 힘들다는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바쁨을 유지합니다 이건 제가 왜 잘하느냐 하면 본인이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먹어 온 그게 있거든요 먹는 거라는 비결이 아무리 해도 이게 자기가 해오던 그 관성체질을 받고 있는 게 진짜 어려워요 단호한 결의가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집에 내무부 장관의 허락 제가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케이를 할 만큼의 돈을 일단 벌어다 드려야 돼요 내무부 장관 참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네요 아 그렇네요 아저씨네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다 그래요 내무부 장관 아내 아내 근데 아내가 우리나라는 내무부 장관 있었던 게 대체 언제적이에요? 근데 아내가 오케이를 하려면 일단은 그거 하고 할 만큼의 돈을 한 번에 일시불로 드려야 되잖아요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맨날 얘기해요 언제 한 번 크게 벌어오겠지? 그거 해줘야 내가 종합게임 스트리밍을 하죠 평양세계 만난다? 거기 그 친구 의사를 들어봐야죠 그 세계에 있는 종검미의 의사를 들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김태경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너무 싫어하는 팀장님 때문에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팀장님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2주 후에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꼴도 보기 싫지만 팀장님한테 다시 가서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고 그냥 퇴사할까요? 이거는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 보통 사직서를 내면 어떻게 어떤 프로토콜이 어떻게 됩니까? 사직서요? 바로 낙장불입 같은 거예요? 냈으니까 너 땡이야? 끝이야? 다시 못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리가 됐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수리가 됐으면 근데 철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가 됐는데 며칠 안에 5초를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토콜 결제 라인에 있는 분들이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싫어하는 팀장님 때문에 이 팀장님한테 사직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아마 이제 사직서로 싸대기 때리면서 내렸을 거 아닙니까? 던졌겠죠 이렇게 약간 얼굴에다가 명함 날리듯이 내가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팍 하겠죠? 내가 이러한 줄 알아?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거를 다시 가서 번복해야 된다?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물러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여러 가지를 곤란하겠다 아 근데 진짜로 회사 같은 데서 살수 냈어요 수리가 됐다고 칠게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뭐 5초를 3일로 이런 거 없어요? 중간에 딱 끊고 잠깐 있어 그러면서 수리가 돼서 결제가 됐으면은 이제 다른 빼야 돼요? 근데 이제 행정이라는 거 자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마 이제 팀장님이 결제라인에 있다면 네 이 팀장님한테 사식서 사대기를 했다? 그죠 사식서를 이마에다가 때렸다? 이마에 붙이고 나왔다 이렇게 딱 이마에다가 딱 대고 딱 통백권 영환도사가 좀비 이마에다가 부적 붙이듯이 그냥 빵 하고 나왔으면 그때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 네 이때는 그리고 또 본인이 업무를 어떻게 했느냐 네네 이게 그것도 종합평판에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사실 냈는데 전사적으로 모두 좋아해 그러면 사실 무슨 일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번복해줄 텐데 네네 근데 이제 잘됐다 아 어차피 털어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 다행히 본인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쉽게 못 자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본인이 냈네 그래가지고 꿀 이러고 있었으면 절대 안 그때는 못 무르잖아요 네 안 물러주죠 그때는 이제 그 사연을 보내신 김태경님이십니다 김태경님 본인께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이겠죠 이거? 본인 말씀 아니겠죠? 결국은 수리가 된 채로 끝났어요 네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당연히 안 가죠 안 가요? 당연히 안 가죠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는데? 아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연봉을 들어봐야죠 네? 연봉 테이블 연봉 뭐 지금 봤던 거 그대로 준다 에이 그럼 뭐 싫었던 사람이 바뀐다고 연봉은 똑같이 주면 안 되죠 나한테 이렇게 한 건 네가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뭐 연애예요 지금? 너 부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팀장 그거 약간 실장님 장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안 가요? 안 가죠 연봉 한 10% 더 올려줘요 제가 툰 작가에 데뷔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쪼쪼 굶을 거예요? 어떻게든 뭐 꿈은 이루어지니까요 툰 작가 될 거니까 이러면 다 가야죠 어떻게 배디라면 어때요? 네? 배디라면 어때요? 완전 진짜 완전 진상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관뒀어 네네 근데 방금 똑같이 해요 정재야 내가 너 패기 보고 너랑 내가 함께 만들면 잘할 것 같아 내가 연봉 30% 올려줄게 약간 이 느낌이 그거 아닙니까? 위플래시에서 네 플래처 선생이 이 플래처 선생이 난마의 템포 따뜻하게 지금 딴 데로 잘려가지고 갔다가 그렇죠 부르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위플래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바디캠 경찰들 바디캠처럼 바디캠을 2년 동안 돌려야 돼요 어느 순간 마각을 드러낼지 모르니까 아까 이렇게 넥타이 가운데 있잖아요 볼록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붓박이 카메라 박아놓고 출근하는 거야 일단 가서 다니다가 또 이제 이직할 수 있는 타이밍 좀 보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그 위플래시 시나리오면은 거기는 지금 완전히 그 무관지옥을 세팅해 놓고 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그 한문철 TV 나올 것 같아요 나의 그 블랙박스 가지고 아 이건 6대 4죠 이러면서 직장이 쇼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다음은 이상한데요 오늘 왜 이렇게 사연을 많이 하지? 우리가 충분히 그 허튼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은 하나 물고 사연 가지고 쭉 가거든요 이중은 잠깐 가을 타네 이상해요 이상해요 뭔가 N부분이 조금 약해졌어요 네 평소였으면 여러분 저희가 사연 4개쯤 하면 이미 끝났거든요 한 시간이? 근데 지금 사연이 지금 6개를 소화했어요 뭔가 있어 우리 좀 더 대장고답게 하도록 합시다 김인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연인들은 헤어지고 나서 전 애인 연락처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 여친 혹은 아내랑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군대 동기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받았는데 갑자기 전 여친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지고 전 여친을 군대 동기라고 저장명을 바꾸는 걸 까먹은 거죠 군대 동기 이름을 바꿔놓는 건 보통 불륜일 때 바꿔놓는 건데 제 말이에요 누가 전 여친 이름을 바꿔놔요? 이건 오히려 더 경계를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신호를 적어놔야지 군대 동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안 걸리겠다라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은폐, 엄폐잖아요 지금 이거는 가중처벌이거든요 군대 동기면 당연히 이름을 군대 동기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종범 병장 이렇게 잘 적어놔야 맞는 건데 여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길어지거든요 배디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배디면 동기가 여군이었다고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군대 동기의 여친 아니냐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다 받았는데 여보세요 나오는 순간 알잖아요 나야 익숙한 오프닝을 하죠 아 그죠? 오빠? 이렇게 다 하죠 성재씨? 하겠죠 원래 조금 이제 앞부분에 군대 동기면 받자마자 종범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침묵이 좀 있겠죠 살짝의 여보세요? 그렇죠 살짝의 오프닝 플로우가 있죠 자 이제 들었어요 알죠 이제 근데 여기서 갑자기 허겁지겁 어 그래 야 지금 나 스피커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정황증거가 쌓여가고 있는 거랑 스피커폰이면 그쪽에서 더 쾌제를 부르죠 왜요? 왜요? 지금 어쨌든 헤어진 전 애인이 연락을 했다는 것부터가 현 애인에 대해서 만약에 같이 있다 그러면 회방을 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탈취 작전 탈취가 아니라도 어쨌든 사보타주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적대적 M&A를 하고 싶다 그러면 M&A가 아니더라도 일단 저쪽이라도 쪼개지게 원한다 오 그런 식으로 진짜 몹쓸 사람이랑 사귀었네 빚이 있었나? 뭐 하여튼 왜 이번 달 이자 안 보냈어?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던 거지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섬찟한데요? 근데 이제 누구랑 단둘이 있는데 보통 차량 블루투스는 다들 요즘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플레이 이런 걸로 그럴 경우에 갑자기 이름이 뜨면 당혹스럽긴 하죠 그죠? 너무 놀라죠 안 받기도 그렇고 근데 단순히 그냥 예를 들면 전 여친 번호를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번호만 뜰 거 아니에요 모르는 번호를 와서 받았는데 전 여친이었어 이런 경우면 그래도 약간 맥락상 문제는 없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뭐 그 자리에서 쌀쌀 맞게 어 왜 전화했어? 뭐 나 지금 여자친구가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심지어 번호도 마치 여러 번 전화한 것처럼 번호도 저장이 안 돼 있어 실수로 눌렀는데 아 상대방의 머스칸 거야? 상대방 머스칸기도 하고 한 여친이 내가 이 정도로 전 여친이 계속 연락하는 남자다 이 정도로 로얄티가 있다 너한테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느낌으로 각종 그렇게 약간 그 비장수비 해야죠 여러 가지 레이어를 여러 개 둬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뭘로 저장하셨어요? 저요? 번호 없어요 지나간 사람 지나간 사람들이요? 번호 없어요 옛날 동아리 동기다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후배다?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 아 고등학교 후배랑 동아리 동기랑 만났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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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희 아내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다 너무 훤히 알고 있는 사실 뭘로 저장돼 있다고요?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 데이스 이름으로 이거는 내가 지금 잠깐만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무브거든요 동아리 동기 제 아내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했으니까 배디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이 이름 석자로 그냥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났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화번호부에 모든 사람이 그냥 이름 석자로 저장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범은 대신에 뒤에 작가를 붙였죠 이종범은 작가? 그럼요 제가 존경하는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이기 때문에 갑자기 몸을 사려요 이 사람 작가와 해설위원들은 뒤에 작가와 위원을 붙입니다 아 그렇게? 님은 붙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우리 서로 무승부를 하지 않을래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해성재텐 오늘도 이종범 작가와 함께 목요일 시간 1시간을 잘 버렸습니다 채팅창에 1시간 그냥 순삭이네 오늘 잘 버렸다 터령 강연 1주 잘 다녀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2주 동안 못 빌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지역마다 기온 다를 테니까 잘 챙겨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곡은 아이유 블루밍입니다 야안 꿈꾸세요 아이유 블루밍입니다